세상이 병들고 사람들은 곧 모든 게 끝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때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찾아왔다 이 상황에서 일을 향해 풍경 한 자막을 지켜보는 더 평화 주요 오늘이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의 배경이 되었다고 말했다 당장의 우리의 long crisis 당장의 우리의 cardboard, 우리의 두려운 고소에 criar 우리의 걱정은 다시 말하지 못하는 것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치 않았다 곳곳에 불어닥친 추위로 모든 것은 다 사라져갔다 집도 풀도 공기도 햇빛도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도 모두 얼어붙었다 사람들은 추위를 피해 길을 떠났고 설국열차에 대한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다 지구의 미래를 예측했던 혹은 우연이든 저 커다란 쇳덩어리만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생명이 숨 쉴 수 있는 곳이 되었다 사람들에게는 기차에 타거나 멀어죽거나 두 가지 선택만이 남았다 선택받아 기차에 올라탄 사람들은 소외되고 얼어붙어가는 사람들을 외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은 군인들의 총구 앞에 자신의 몸을 내던졌다 기차에 타기 위해 마지막 희망을 잡기 위해 서로를 죽고 죽이는 세상에서 처음 보는 잔인한 풍경이 펼쳐졌다 적합되어 죽는다 구해였 도전 죽은 이들을 뒤로 하고 기차는 출발했고 그건 세상의 마지막이자 또 다른 시작이었다 내 이름은 요나 올해 열일곱 살이다 이건 내 아버지와 그 친구들에 관한 아주 짧은 이야기이다 열일곱 살 Т håoun 날씨가 있어 먹방 애널머 진심으로 assured